안녕하세요 드러머 유홍철입니다 네 오늘은 고프로 사골 컨텐츠 2편 입니다 3편 인가요 네 어쨌든 이 3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고프로 세븐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잘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방법이 잘 안나와 있더라구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본 경험자로서 간단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에서 고프로 앱 아시죠 그 고프로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고프로 앱으로 우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의 카메라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네 이런식으로 예 전체가 비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라인에 맨 밑에 쪽에 동영상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라이브 설정 밑에 보시면 F 페이스북 마크가 되어 있는게 보이실 거에요 그 페이스북 마크를 우선 눌러주시면 네 RTMP라고 밑에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브 설정에 들어가서 우선은 맨 위에 저같은 경우 지금 네트워크 연결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용하는 지금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데 저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직접 사용하실 와이파이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RTMP URL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이제 채널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그 뒤에 실시간 스트리밍 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인 그 정보가 있어요 이쪽 인코더 설정에 보시면 여기 서버 URL과 스트림 이름 및 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은 이 서버 URL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표시를 누른 다음에 이 스트림 이름 및 키를 요 주소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라이브가 안 됐거든요 요 라이브 옆에다가 복사하고 나서 이 스트림 키를 입력할 때 슬러시 슬러시를 꼭 치고 그 옆에 스트림 이름 및 키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주소를 복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카카오톡 PC 버전 있죠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나한테 메시지 보내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그쪽 나한테 채팅 보내기를 한 다음에 핸드폰에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RTMP URL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라이브 스트리밍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라이브 실행이라는 부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 실행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좀 진행해 보면서 느낀 게 라이브가 되는 게 좀 신기하고 또 이제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감각으로 잡히다 보니까 조금 넓게 저 같은 경우에 드럼으로 이제 같이 또 방송을 하게 된다면 드럼이 또 잘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복잡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채팅창을 이제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면 컴퓨터가 없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이제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방송을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경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이패드나 그냥 핸드폰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방송을 해본 결과 좀 나름 그래도 화질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드럼 소리나 이런 부분의 소리도 수음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직 방송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이브2 옆에 개인 그 스트리밍 주소를 쓸 때 슬러시를 해놓고 쓰지 않으면 절대 실행이 안됩니다 그거를 꼭 슬러시를 친 상태에서 그 주소를 붙여 주셔야 그게 라이브가 온전히 잘 실행이 됩니다 5% 세븐을 갖고 계시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허접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파는 방법인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골 컨텐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는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